그래서 5형식 문장에 3번부터 워크북 계속 풀이 하면 되죠? 책 준비됐습니까? 문제는 다 풀어왔니? 오케이 바르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5- 몇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전부 5형식이니까 써우 하겠죠. 오케이 1번 His mistake made me angry 그 다음에 I wanted him to clean his room 그 다음에 3번 He called his son Piggy 됐습니까? 1번 His mistake가 누가다 해보면 누가 His mistake가 다 메이드 했다? 6가지 질문 중에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요? 꿈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우가 나왔죠 그래서 애는 5-2가 되고 So I was angry because of his mistake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I was angry 는 몇 형식이에요? I was angry because of his mistake 는 이 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 중에서 얘를 보고 무슨어라 불러요. 보호원의 종류는 뭐랑 뭐가 있다. 형용사랑 명사가 있죠. 그 중에서 형용사 보호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5-2고요. 5-2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5-2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다. 형용사의 경우 5-2로 따로 불렀죠. 그 다음에 I wanted him to clean his room. I wanted. 누가 뭐했다? 내가 원했다. 일단 몇 형식인 거 확실해? 1형식인 거 확실하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힘이 훔에 대한 대답 보이죠. 여기까지 몇 형식이 확실해? 3형식 확실해졌죠. To clean his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말은 투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이란 말이야? 명사 조용법이란 말이고 그래서 얘는 5-3이죠. 3이죠. So. He가 내가 하는 바람을 알고 내 바람대로 해줬다면 So. He cleaned his room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5-3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인 경우? 명사니까 뭐의 재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부호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3은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요청하다. Ask A to do. 목적어보고 어떤 행동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 보고 뭐 뭐 하라고 시키다. Get A to do.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A 보고 뭐 뭐 하라고 말을 하다. A 보고 뭐 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예요. Say A to do예요. Speak A to do예요. Talk A to do예요. Tell A to do. 이런 것들을 보고 5-3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called his son piggy. 누가 뭐 했습니까? 그가 불렀네요. Whom? His son what? 그는 그의 아들을 돼지새끼야 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So. His son. His son was piggy. 됐습니까? 그의 아들은 별명이 뭐였다? Pig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1이죠. 5-1은 목적적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도 나와있는 그 A, B.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칼질합니다. 나는 그가 친절한 신사라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은 지금은 몇 형식 표현할 건데 지금은 5형식 할 건데 문제 다 풀고 나서 3형식으로도 방법이 있으니까 3형식으로도 표현해 봅시다. 됐습니까? 일단 나는 누가 뭐라고 그가 친절한 신사라고 생각한다. 자.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다. I think. Whom. Him. What. He a gentleman. I think him a gentleman. 됐습니까? I think him a gentleman. 얘는 그래서 5-1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So. He. is a gentleman. 누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gentleman이다. 5-1. 5-1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call a, b는 a를 b라고 부르다고요. think a, b 하면 a를 b라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아 목적역 보호가 뭐인 경우? 명상의 경우. 그녀의 실패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초조한. 초조한. 영어로 초조한. nervous. 초조하게. nervously.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her. failure가 뭐했다. made 했네요. 누구를. us. nervous. nerv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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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 해석에 따라서 초조하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So. 쳐다봤죠? made. So. we were nervous because of her failure. because of her failure의 뜻은? 그녀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다? we were nervous. 긴장했다. 됐습니까? 초조했다. 그래서 얘는 5-2죠. 5-2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호로써 나와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make a 어떤이고. 우리말 해석으로 마치 어찌씨를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딸이 디자이너 되는 것을 원했었다. 자. 치즈는 과거죠. 누구다? he가 wanted 했죠. whom? his daughter. 그 다음에 디자이너 되는 것. to be a designer. 여기에 o 같은 거 안 써서 틀리는 사람들. 중 1 1학기인줄. he wanted his daughter to be a designer. 그래서 그의 바람대로 그의 딸이 그 꿈을 이루었다면. so his daughter was a designer. 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so his daughter was a designer. 그래서 그의 딸은 뭐가 되었다. 디자이너가 되었다. so his daughter was a designer.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5-3. 5-3은 목적적 보호가 뭐인 경우. to be a designer. 2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형용사나 또는 명사는 뭐가 될 수 있다. 보호가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보았구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수요일 수업 전까지. 제출하시구요. 혹시 제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요일날 보강으로써. 7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꼭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뭐 하라 그러면 안해요. 우리 학원이 숙제가 많은 편인가요? 숙제 많지 않지 않나요? 근데 그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난 숙제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숙제 많이 내는 선생님들은 그냥 학생들한테. 네가 숙제를 다 안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책임 떠넘기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 난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대신에 내는 숙제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접속사는 문제풀이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구요. focus 75부터 문제풀인가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뭐에 대한 얘기냐? and but or so라고 하는 무슨 접속사? 접속사가 뭔데? 예를 들어서 a and b라 치자. 그럼 여기에 뭘 하면 여기에 뭘 해야 된다? 형용사 형용사 명사 명사 부사 부사 to do to do 또는 do. to do면 to do 또는 do라고 그랬어. to는 생략. doing이면 doing.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이면 문장.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걸 보고 등위 접속사 나머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다 같이. 여기 몇 쪽이냐고요? 169쪽이야. 됐습니까? 동원 a의 1번. 2번. I'm tired and sick. 2번. 민준. Is that sure cheap or expensiv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송모.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송모. 동원. 민준. Do you want to walk and ride a bike? Okay. Look at you. The bus stopped and the man got off. 민준. The bus stopped and the man got off. 민준. I took some mess and stayed in my bed. 성모. Very long and very interesting. 계속해서 8번은. 도원. I g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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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got it. Do you want to make something different when everyone does it? Do you think that's right? I already want because he goes forward with the bus that they don't want to. Because he tries to dress it so many people. Okay. Do you want to make something different? Okay. Then after this...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네 의견은 내가 지금 다 동그라미 쳐놨잖아 너랑 의견이 다른 게 몇 개냐고 없어? 네가 몇 번인데? 몇 번에 뭐? 4번에 5월로 바꾸겠다? Do you want to walk or ride by? 이렇게 바꾸겠다? 또 성모는? 4번에 all다 나머지는 다 네 의견하고 똑같고 지우는? but으로 바꾸겠다 4번은? and 그 다음에 민준이는? 4번에 all인 것 같고 7번에 end인 것 같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and but or 전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전부 end냐 but이냐 or가 맞냐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얘는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추가 숙제로 왜 도대체 얘들 등이 접속사를 사용했고 뭐 때문에 등이 접속사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전에 뭐 일단 love의 뜻은 7번의 love 뭐던가요? 소설이란 뜻이죠 ok 그래서 어쩌구 저쩌구 이제 걸거치니까 치우고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근데 임발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나는 피곤하다 그 다음에 나는 아프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는 피곤하다 나는 아프다 라는 말에 접속사를 넣으면 피곤하고 그리고 아프다 인가요 피곤하지만 그러나 아프답니까 나는 피곤하거나 또는 아프다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나는 피곤하고 그리고 아프다 이거 이 말할 때 어떤 표정이겠어? 오케이 이 말할 때 무슨 표정이겠어? 이런 표정이겠죠 그럼 둘 사이는 당연히 난 피곤하고 그리고 아프다가 가장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왜 등이 접속사라고 한다? 뭐랑 뭐를 연결해 놨다?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해 놨죠 또 A 자리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B 자리에도 형용사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또는 여기 생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sick 앞에 뭐가 생략 됐습니까? I am sick 이 말이죠 I am tired and I am si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end가 제일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2번 문장 이거 해석하면 저 셔츠가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Is that shirt? 칩 네 옷가게겠죠 clothing shop 이겠죠 어떤 셔츠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느낌입니까? 멀리 있는 느낌입니까? 멀리 있는 셔츠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격이 비싼지 싼지 묻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or 가 맞겠죠 그리고 얘를 등이 접속사를 쓰는 이후에다 형아맨 칠하면 뭐하고 뭐에다가 칠할래? cheap하고 expensive 1번하고 똑같이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해 놨죠 그리고 또 생략이라고 볼 수 있고 Is that shirt cheap or is that shirt expensive? 이 부분이 is that shirt가 생략됐다라고 is it으로 초간단 버전 암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is it cheap or expensive?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싸니 아니면 비싸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yes it is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는데요 이거 선택 의문이죠 그 저 셔츠가 싼가요 비싼가요? 그랬는데 어 그래?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됐습니까? 이거는 원래는 그냥 is that shirt cheap? 이라고만 물어봤으며 yes it is 또는 no it isn't 할 수 있지만 or 붙였기 때문에 선택 의문이 됐고 선택 의문에 대해서 yes no 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Unkind의 뜻은 불친절한 이고요 Beautiful의 뜻은 아름다운이죠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Mary는 정말로 아름답지만 불친절하다죠 아까 전에는 안 좋은 표정 안 좋은 표정 됐습니까? 이거는 서로 반대말 관계니까 이 사이에는 or죠 그렇죠? 같은 표정이니까 and죠 하지만 얘는 좋은 표정이지만 얘는 안 좋은 표정이니까 당연히 but이 맞겠죠 Mary는 정말 아름답지만 그리고 여기도 생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략된 말 넣어서 읽으면 Mary is really beautiful but she is unkind she is really unkind 할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등위접속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에다가 형광펜 칠하면 뭐랑 뭐에다 칠할래? 그래플과 Unkind 계속해서 1,2,3 A자리에 형용사니까 B자리에도 형용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이거 Yes, I do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Do you want to walk? Yes, I do 라고 대답 못 합니까? 왜요? 선택 의문이죠 너는 원하냐? 걷는 것을 아니면 자전거 타는 것을 넌 걷는 것과 자전거 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너는 원하는지 선택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뭐겠다? or겠죠 너 걷고 싶니? 아니면 자전거 타고 싶니?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둘 다 공통점 만약에 Do you want to walk? 라고만 물어봤다 근데 내가 다리가 아프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No, I don't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때는 근데 Do you want to walk? or ride a bike? 했으니까 너는 걷고 싶냐? 아니면 자전거 타고 싶냐? 라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기다 대고는 Yes, No 라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선택 의문이니까 all가 맞겠죠 그리고 여기에 등위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에다 형관면 칠하면 뭐랑 뭐에다 칠할래? To walk랑 ride a bike고 당연히 여기에 뭐 To ride a bike To가 생략됐죠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벗어났다 1번부터 3분까지는 계속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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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였는데 드디어 뭐하고 뭐를 To 부정사와 To 부정사를 연결해놨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예를 보고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To 부정사와 To 부정사를 연결했는데 To 부정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To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또는 생략이라고도 볼 수 있고 Do you want to walk or do you want to ride a bike? 그래서 Do you want to가 여기에 생략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해석하면 그 앞부분은 버스가 멈췄다 그 남자가 내렸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순서에 대한 얘기야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런 다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는 순서에 대한 얘기야 순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리고 입니까 또는 입니까 그리고가 가장 어울리겠죠 버스가 멈췄고 그리고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순서상 순서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등위접속사라고 할 수 있는 이유에다가 형업맨 칠하면 더 버스 스탑드 덤앤갈업 됐습니까 뭐랑 뭐를 연결해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등위접속사라고 할 수 있다 앞에 문장이니까 뒤에도 문장이 왔다 됐습니까 스탑한 사람하고 갈오프한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and 다음에 t로 시작하는 뭐를 써도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and then the man got off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then의 뜻은 무슨 뜻이야 그런 다음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멈췄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 그 남자는 내렸습니다 야 멈췄던 거 언제 과거 그렇다면 당연히 내렸던 것도 언제라야 돼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했는데 the bus stopped and the man get off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에 get off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멈춘 건 과거인데 내리는 건 현재야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라는 문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다 시제를 신경 써야 된다 그치 도훈아 무슨 생각하고 있어 여기 get가 오면 틀렸다는 건 나는 참아낼 수 있겠다 난 안 틀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 그쵸 그 다음에 6번 하고 싶은 말이 뭔 것 같아요 나는 약을 좀 먹었다 하고 침대에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그리고 침대에 있었답니까 그러나 침대에 있었답니까 또는 침대에 있었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end가 제일 잘 어울리고 만약에 but이 어울리고 싶으면 i took some medicine but i didn't get well 이런 것들 여기에 이게 아니고 didn't get well 이런 게 와있다 치자 didn't get well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쵸 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때는 i took some medicine 한 다음에 뭐 붙이고 나서 but did not get well 이게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나는 약을 좀 먹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나왔다 만약에 여기에 did not get well이 아니고 got well이 왔다 치자 그럼 그때는 뭐가 어울려요 그럼 그때는 뭐가 어울려요 and가 어울리겠죠 i took some medicine and got well 나는 약을 좀 먹었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and i got well이죠 하지만 didn't get well 붙이고 싶으면 but이 어울리겠죠 그렇죠 도원아 여기에 but이 되도록 문장을 좀 만들어줘 but이 어울리도록 i 그럼 뭐라고 다시 i took부터 i took i took 그렇죠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였더라 방금 그러면 움직이지 못했다고 움직이지 못했다고 좀 신경 좀 쓰자 집중 좀 하자 ok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했었다니까 and가 어울리겠다 여기에 그러면 얘가 등위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에다가 형어만 칠하면 took some medicine stayed in dead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와 동사를 연결했고요 여기는 생략이 보이고 있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아이가 생략됐죠 내가 약 먹었던 거 언제고 과거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도 과거죠 자 여기는 현재 여기에 스테이 문법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스테이드 대신에 스테이 여기 스테이를 넘으면 약 먹었던 건 언제란 얘기고 침대에 있는 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도 침대에 누워 있으면 스테이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 스테이 대신에 뭘 써 사용했으니까 스테이드를 썼으니까 약 먹었던 것도 언제 행동이고 과거 행동이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도 언제 행동이 고고 언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과거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스테이드가 와도 되고 스테이가 와도 되는데 내용은 달라진다 됐습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썼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7번 의견이 분분한 문제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e novel is very long 어쩌구 저쩌구 very interesting 일단 The novel is very long의 뜻은 그 소설이 매우 길다 어떤 표정이겠어 소설 매우 길어요 안 좋죠 표정이 됐습니까 뭐 투롱 했었는지 뭐 The novel is too long 하든지 very long 하든지 소설 엄청 길어 아 왜 이렇게 길어 그쵸 책 한 500페이지 되나봐 그러면 여기는 매우 재밌다네요 표정이 어때요 그쵸 그럼 이 사회는 뭐가 어울리겠다 당연히 벗이죠 벗 이 그 소설은 매우 길지만 그러나 매우 재밌다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500페이지짜리 내가 읽으라고 숙제 낼까 500페이지짜리 읽으라고 숙제 내면 표정이 어떨까 안 좋겠죠 한 페이지에 글자 하나씩이면 재밌겠다 아우 근데 팔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등이 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하면 베리롱 very interesting 뭐랑 뭐를 연결해 놨어 형용사와 형용사를 선생님 그냥 형용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부사가 붙어 있지만 주인공은 누구야 얘 부사가 하는 일 몇 가지 3가지 부사가 하느님 몇 가지 3가지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중에서 뭐하고 있어 어찌 어떤 어찌 어떤이니까 주인공은 누구야 얘들이죠 얘들 숙용사와 형용사를 등이 접속사로 연결해 놨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The novel is very long but the novel is very interesting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 become은 명형부 해보면 뭐예요 명사적 용법이죠 뭐 그쵸 decide는 누구처럼 저어 원트처럼 원트처럼 무엇을 뭐로 삶는 녀석이다 To disagi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하느님 1 or 무슨 Pacific Beauty Okay 얘를 왜 목적으로 부르냐 얘를 목적으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끊어 읽기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궁금하대 그럼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What did Bob decide? 또는 반만 길어봤자 Bob decided it 됐습니까 동사 뒤에 몇 형식이야 Bob decided to become either a doctor or a lawyer 몇 형식이야 사명식이죠 됐습니까 해석하면 성모야 어떻게 되냐 Bob decided to become it 어 밥은 결정했다 그쵸 와우 밥 대단한 애인가 보다 그쵸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나 봐 그래서 여기 사용된 구조를 보고 뭐라 그런다 Either a or b라 한다 했죠 Either a or b는 무슨 뜻이야 a 또는 b 둘 중 하나라 그랬고요 만약에 밥이 완전 능력자야 어 투잡으로 투잡으로 하나는 닥터하고 낮에는 닥터하고 저녁때는 로열하고 이러기로 했대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밥 디사이디드 투 비컴 어 both both a doctor and a lawyer 이렇게 한다 했죠 밥은 완전 무능력자 무능력자라기보다는 뭐 난 둘 다 싫어 둘 다 안 되기로 했어 둘 다 안 되기로 했으면 뭐라 표현했겠다 neither a doctor nor a lawyer 했겠죠 neither a doctor nor nor라는 거 처음 만나볼 겁니다 그렇습니까 neither a nor b 하면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는 건 뭐 both하고 either하고 neither를 왜 자꾸 같이 얘기해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both either neither의 공통점은 뭐다 뭔가 두에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 쓴 애다 근데 둘 다 동그라미 면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명사 both of my parents 됐습니까 both of my hands are dirty 한 문뜻이겠어 both of my hands are dirty 양손 다 더럽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동그라미면 both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 이제 나머지 하나 x면 either이기 때문에 either a or b 또는 either of 복수명사는 둘 중 하나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전부 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two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또다 어 부모님 두 분 다 고미 출신이면 뭐라고 표현한다 했더라 부모님 두 분 다 고미 출신이면 뭐라고 표현한다 했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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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중 한분은 구미 출신이야. 둘 다 구미 출신이 아니면 0이면 단수 취급하겠어 복수 취급하겠어. 두 분 다 구미 출신이 아니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했어. 다섯 번 남았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또 선택 의문이죠. 어느 계절을 너는 더 좋아하니? Summer or winter? 여름이냐 아니면 겨울이냐 할 때 당연히 모르겠죠. I wanted to call you. 일단 뭐 여기에 등위 접속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명사와 명사를 either a or b 에다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summer하고 winter라는 녀석을 명사와 명사를 등위 접속서 사이에 끼워놨고요. 그 다음에 난 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는 뭐를 안 갖고 있어서 그렇죠. 전화번호를 안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난 전화 못했단 얘기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뭐가 가장 어울린다? What이 가장 어울리고 등위 접속서라고 할 수 있는 이유에다가 형업 해치라면 I wanted to call you but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뭐랑 뭐를 연결해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놨고 여기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를 생략할 수 있어? 어디에 있는 I? But 뒤에 있는 I 생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읽어도 되겠다. I wanted to call you but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And but or 한 문장 써라 She bought a magazine She didn't read it 그러면 여기에 엄마는 잡지를 샀다 그녀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죠 됐습니까? 그럼 이 사이에는 셋 중에 뭐가 어울린다?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하고 읽어주세요 Mom bought a magazine But didn't read it 됐습니까? She는 생략할 수 있겠죠 Mom bought a magazine But didn't read it 됐습니까? 그래서 등위 접속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에다가 밑줄 치세요 여기하고 여기도 뭐랑 뭐를 연결해놨다 문장과 문장 Mom bought a magazine But didn't read it 됐습니까?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fruits?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의문문이야? 선택 의문문이죠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죠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 해봤습니까? 생략하고 읽어주세요 반복된 녀석 생략하면 되겠죠 Do you like vegetables or fruits?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렇게 대답할 거 같은데 I like fruits 라고 얘기할 거 같네요 Do you like vegetables or fruits? 그래서 등위 접속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명사와 명사를 됐습니까? 어느 부분 생략할 수 있는지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생략이라고 불리는 문법이 또 따로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지금 익힘 학습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ere가 뭐 대신 왔냐가 궁금한데 일단 문제 풀고 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발견하셨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방금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We went to a Chinese restaurant 그렇죠 and had dinner there 됐습니까? We went to a Chinese restaurant and had dinner there 그래서 there는 뭐 대신 왔냐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은아 고민한 결과 뭐지? 레스토란드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왜요? 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had dinner at the 레스토랑 at the Chinese restaurant 대신 왔겠죠 We went to a Chinese restaurant and had dinner at the Chinese restaurant 중국집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이 접속사인 이후 이렇게만 표시해도 되겠죠 원래는 문장 전체와 문장 전체를 연결했는데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가 갔고 누가 갔어요? 우리가 갔고 누가 저녁 먹었어요? 우리가 언제 갔어요? 그래서 언제 먹었어요? 언제 샀어요? 언제 안 읽었어요? 여기에 doesn't read it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내용이 달라질 뿐 언제 샀는데 언제 안 읽으신다 현재 안 읽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we have dinner 또 가능은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달라진다 했어 시점 안 읽는 시점이 달라지는데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과거에 샀는데 현재 안 읽을 수도 있고 과거에 샀는데 과거에 안 읽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에 와서 지금 먹을 수도 있고 음식 나오는데 한 시간 전에 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한 시간 뒤에 나와서 지금 먹으면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 시간 전에 갔고 30분 전에 먹었으면 둘 다 과거로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이제 가 맞나? 예 알겠습니다 내일 간다고? 오늘 집에 가서 풀고 보내주면 되잖아 됐습니까?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봐라 티나는 귀엽고 똑똑하다 나는 영어를 좋아하지만 수지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비는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 둘 중에 뭐 하나 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이 문장 뭐가 빵빵빵거리고 지어로울이야 알아서 가면 되지 그치 자 그럼 티나는 귀엽고 똑똑하면 무슨 시제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티나 이즈 큐트 앤 스마트 어? 물론 스마트 대신에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텔리지언트 이런 거 써도 되겠죠 그렇죠 똑똑한 인텔리지언트 있어요 티나 이즈 큐트 앤 인텔리지언트 스마트하고 같은 말 티나는 귀엽고 현명하다 이러면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와이즈겠지 됐습니까 똑똑하다 했으니까 와이즈보다는 스마트가 어울리고 됐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영어를 좋아하지만 수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I like English but 수 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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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English but 수 doesn't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은 그 그리고 English 또 하겠어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but doesn't like 이러겠죠 English 왜 또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괄호 쳐놓으면 되겠죠 I like English but doesn't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까전에 등위접속사인 이유는 형용사하고 형용사고요 이번에 등위접속사인 이유는 문장과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빌은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 칠 수 있다 그럼 빌 캔 플레이 더 테니스야 테니스야 테니스 테니스 올 배드민턴 더 테니스라고 한 친구는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이거 빌 플레이 텐스 올 배드민턴 뭐 빌은 피아노 아니면 첼로 둘 중에 한 가지를 연주할 수 있다 그런 표현하라고 했으면 더 를 쓰겠죠 빌 캔 플레이 더 피아노 올 더 첼로 이랬겠죠 이건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쵸 어떨 때 더 쓰고 어떨 때 안 쓰는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등위 접속사를 했고 이제부터는 뭐라 했다 종속 접속사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종속 접속사가 뭔데 종속절이 뭔데 어 아 아 참 아 아까 그거 안 했다 뭔지 알지 어 미안 잠깐만 펼쳐줄까 네 아 야 아 아 어 아 아 he is a gentleman 어? so 무슨 접속사였더라? 등위 접속사, that은? 종속 접속사 왜 얘는 그러면 등위 접속사지? I think he is a gentleman, so he is a gentleman so 괄호 안하고 그대로 만약에 했다고 치자 I think he is a gentleman, so he is a gentleman so 등위 접속사네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이유 나는 그가 젠틀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젠틀맨 이러고 있죠? 그렇죠? 나는 생각하다. 그가 젠틀맨이다 를 생각합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뭐라고요? 오케이 분명히 뭐가 있는 덩어리였는데 독립만세 할 수 있는 완벽한 덩어리였는데 그런데 문장 속에 I think라는 무슨 절의? 주절의 속에 들어가면서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 됐습니까?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야 That he is a gentleman 그가 신사라는 것 그가 신사라는 것 문장입니까? 그가 신사다 문장입니까? 그는 신사다 문장이지 이 놈들아 그는 신사다 하고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셋 중에 하나 못합니까? 하잖아 그는 신사다 마침표 찍을 수 있잖아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할 수 있으면 그건 문장이라고요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돼 때문에 뭐가 떨어져 나갔냐 그가 신사라는 것 됐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문장으로서 독립할 수가 없고 I think랑 붙여야지 문장이 돼 6가지 질문 문장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그냥 문장 속에 들어 있는 6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다고 문장이 아니라 What do you think about him? 너는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I think that he is a gentleman 나는 그가 신사다 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신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독립만세 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에 불과하게 됐어 종속절은 문장 속에 뭐에 대한 대답 6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서 문장 속에 들어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종속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말 문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6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이게 없어지고 다른 걸로 바뀌기 때문에 문장 속에 들어간다고 그가 신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왜 그를 좋아하는데? 그는 신사다 라는 질문에 나는 9살이었다 내가 9살이었을 때 나는 수영하는 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 언제 배우기 시작했다고? 9살이었을 때 우리말 문법으로는 다 짜떨어지고 뭐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누가 뭐뭐 했을 때 누가 뭐뭐 하기 전에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 그걸 보고 종속절이라고 그럼 그게 뭔 일이 일어났길래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지 완벽해진다 뭐가 있어야지 완벽해진다 주절이 있어야지 문장의 뜻이 정확해진다고요 누가 지나가면서 누가 지나가면서 내가 9살이었을 때 한번 지나갔어 누가 막 내가 9살이었을 때 확 뛰어갔어 내가 한번 해볼까 지금 하지 말까 알았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생각하겠지 당연히 니들이 문장에 9살이었을 때 뭐 똥 쌌다고 뭐 어째 됐다고 뭔 일이 있었는데요 뭔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겠지 문장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됐어요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냥 뭐 어쩌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지 나는 배가 고팠어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럼 어 이러겠지 어 내일 비가 온다 이러면 어 그래 폰 스마트폰 어 맞네 이러겠지 근데 만약 비가 온다면 하면서 지나갔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 뭐 인마 만약 비가 온다면 뭐 어쩔 건데 어 이럴 거 아니에요 문장이 뜻이 전달이 안 된다고 접속사가 붙으니까 독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됐습니까 독립할 수 없게 됐어 누구 때문에 뭐가 붙어있어서 누가 다 앞에 뭐가 붙어있어서 무슨 접속사가 붙어있어 종속 접속사가 붙어있어서 무슨 절이 필요해졌다 주절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고요 등위 접속사 독립할 수 있나 그는 피곤했다 그리고 아팠다 그럼 그는 피곤했다 누가 그는 피곤했다 지나갔어 어 그랬는갑다 어 하겠지 그런 아팠다 하면서 지나갔어 뭐 그런 일이 아팠어 나 아팠어 이러고 지나갔어 미친놈 만약에 지가 아팠다는 얘기 왜 하고 돌아다니냐 이러지 뒤쫓아 가면서 뭐 물어볼 거 있어? 없잖아 됐습니까? 그게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는 문장들끼리 붙여놨다고 됐습니까? 우리가 등위 접속사 할 때 생략이라는 거 했는데 니들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생략하는 거 다 집어넣으면 결국은 뭐랑 뭐랑 연결한 게 다 돼버렸어 전부 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거였어 생략한 거 다 넣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문장의 형식 하면서 내가 접속사가 뭐가 종속 접속사인지도 설명했습니다 자 문지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 think that Oliver studies hard as hard is hard 의 뜻은 뭐가 어울리나요? I think that Oliver studies hard as hard 는 어떤 뜻이 어울리나요? 열심히 무슨 C야? 어찌시죠? 내가 놀리브가 어찌 공부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한다 The problem is hard 는 무슨 뜻이야? 그 문제는 어렵다 그때 hard는 뭐하고 같은 말이고 difficult랑 같은 말이고 뭐랑 반댓말이야? easy랑 반댓말이죠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 없다 Hardly는 무슨 뜻이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맞습니까? 빈도우사야 했습니다 Hardly는 그 다음에 Round는 뭔 뜻인가요? Around는 이게 무슨 C야 이거 Around Around 한 번 뭔 뜻이야? Around Around My house 는 Around 6가지 질문 중에 My house 는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전치사지 전치사지 응 Around Around About 같은 뜻으로 쓰일 때 만나본 적이 있잖아 한 번도 없어요? Let's meet around 8 o'clock Let's meet About 8 o'clock Around About 하면 무슨 뜻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배웁니까? About 근데 About 이 무슨 뜻도 있다고 안 했나? 그래 대략 어라운드도 뭐뭐 주변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요? 대략 이란 뜻도 있다고요? 어쨌든 전치사다 얘는 Around는 형용사니까 비 동사랑 같이 동사될 수도 있겠고 Round Ball 하면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일 수도 있는 거고 네? Around 뒤에는 명사가 와서 Where 에 대한 대답 또는 When 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준다 전치사니까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테이킹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뭔데? 동명사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동명사면 투테이크 되는지 안 되는지 투테이크가 될 수도 있겠죠? 된다 안 된다? 여기에 투테이크로 바꿔 끼워놓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안되지 인조이가 꼴아 볼 텐데요 됐습니까? 메소 동명사로서 인조이의 목적을 하고 있네요 자 I think that Oliver study is hard 나는 생각한다 올리버가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을 나는 올리버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all know that The earth is round 됐습니까? 우리 모두는 뭐한다? 알고 있다 뭘 안 돼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We learned That the earth is round 돼 안 돼 We learned That the earth is round 돼 안 돼 오케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We learned That the earth is round 배웠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죠? 언제 배웠어? 언제 둥글어? 오케이 이건 뭐야? 지구에 대한 팩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항상 무슨 시기에 써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과거에 배울 수 있습니까?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시제 얘는 과거 시제 와도 상관없고 미래 시제 와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또 현재 시제 와도 상관없고 무슨 시제가 오든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the earth is round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Oh no 너희들 모두 무엇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죠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이 시구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 you think about Oliver?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Oliver? 했더니 I think that He studies hard 뭐 그다음에 또 And He is very kind But But He is very ugly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believe that You didn't make a mistake 해석은 뭐다? 나는 믿는다 네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난 네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믿어 언제 믿어 그렇죠 현재 믿죠 언제 실수 안 했어 과거에 실수 안 했다고 지금 믿고 있을 수 있죠 됐습니까? 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believe About me 됐습니까? What do you believe 넌 무엇을 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니? 네가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 이런 대답 대화 가능하겠죠 오케이 Every day hopes Dead Spring Welcome Early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희망한다 보미 빨리 빨리 올 것을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봄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Death spring will come early What does everybody hope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희망합니까? 됐습니까? 언제 희망해 현재 희망해 언제와 미래에 빨리 오기를 현재 희망할 수 있죠 됐습니까? Isabella says That She enjoys taking a walk in the park 될까 안 될까 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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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 봐 된다 오케이 안 된다 손 들어 봐 너 뭔데? 박쥐야?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자벨라가 언제 말한 게 됐어? 과거에 언제 산책을 즐긴다고? 현재 산책을 즐긴다고 과거에 말했다.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죠? 이자벨라에 대한 팩트죠? 만약에 말하는 시점이 작년에 얘기했는데 내가 올해 지금 오늘 아침에 봤더니 공원에서 이자벨라가 막 웃으면서 산책하고 있는 거 봤어 말했던 건 과거지만 지금도 즐기고 있다면 누구에 대한 뭐야? 이자벨라에 대한 팩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말했던 시점이 과거라도 그것이 현재에도 맞는 사실이라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said 쓰고 이자벨라에 대한 팩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자벨라에 대한 팩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지. 말했던 시점은 과거. 즐겼던 거 언제?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문법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조합되는 건 말이 안 될까? 과거랑 미래? 과거랑 미래? 어 그렇지 그건 말 안 돼. 말 안 돼. 나중에 시제일치에 대해서 어차피 접속사 할 때 할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요? What does 이자벨라 say? 말하다가 많은데 몇 형식 이거? 3형식 중에서도 대절 좋아하는 말하다는 누구라고요? say라고요. say 맞습니까? 그 다음에 save we는 뭔 뜻이라고요?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의 save겠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dangerous의 반대말은 뭐고? safe고 danger의 반대말은? 그렇죠. safety죠. 명사 명사 위험 안전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 위험한 안전한 됐습니까? 그러면 dangerous를 가지고 부사 만들기가 쉬고요. danger를 가지고 부사 만들기가 쉬고요. 그러면 부사 형태는 뭐다? dangerously고 dangerously의 반대말은 safely겠죠. 안전하게 safely. 위험하게 dangerously.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는 내가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that said that I should save wat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Ted say? 됐습니까? 아버지 뭐라고 하셨노? 내가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should 대신 쓸 수 있는 O로 시작하는 어떤 거 배우셨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좀 이따가 하면 되죠. 기억나시면 마음속에. 됐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뭐 이거 O로 시작하는 거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빠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 너 say what를 안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이러면. 그렇죠. 이렇게 이걸로 바꿔 쓸 수도 있대요. H로 시작하는 거. 너 물 안 왔겠으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는 누가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뭐는 알 것 같다고? M은 알 것 같다고? M하고는 좀. M하고 여기 M은 시작하는 거 쓰기 좀 어색한데? M 쓰고 싶다고? M을 쓰고 싶다? M을 쓰고 싶은데 M이 오라고 봤더니 얘 쳐다보고 못 오겠다는데요? 조용히 하시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가수라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몰랐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완성된 문장 읽어주세요 관광객들아. I didn't know that they were singers. 됐습니까? 네. They were singers. I didn't know that they were singers. That they were singe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What did you know? 라고 물었겠어. 뭘 몰랐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다 생각했다네요. 완성된 문장 문장? 그 다음에 스미스 선생님은 그 소자가 정직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Mr. Smith believed that the girl was honest. Mr. Smith believed that the girl was believed. What did Mr. Smith believed? I believe. About the girl? 뭐 이럴 수도 있겠군. About the girl? 메이슨은 그가 대회에서 1대당 받는 것을 희망한다. 메이슨 hopes that he will win first prize prize at the concert. 컨설턴트 메이슨 홉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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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컨설턴트에서 좀 있다가 요 부분을 바꿔서 조금 다르게 해서 똑같은 표현하는거 배웠잖아 그치 그래 안그래 꼭 이렇게 메이슨 홉스 That he will win 퍼스트 프라이즈 엣더 컨설턴트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보다 글자의 개수를 훨씬 더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잖아 배웠어 안 배웠어? 잘 모르겠어? 그럼 이 중에 누가 할 거니까 그때 꼭 5분에 5분에 That he will win 퍼스트 프라이즈 엣더 컨설턴트 이거 쓸데없이 길게 놨지 않냐 이거 이거보다 훨씬 짧게 할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그치? 방금 위치 훨씬 짧게 하는 방법 몇 글자를 줄일 수 있냐 하면은 두 글자 크게 많이 줄지는 않는다 두 글자 줄일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at said that I should save water 해서 O로 시작하는 Should 대신 쓸 수 있는 O로 시작하는 건 뭐였더라 I ought to 그쵸 I ought to save water 그 다음에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라 라는 느낌이면 I had better save water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머스트가 여기 오고 싶어 근데 왜 못 오지? 그쵸 됐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있긴 한데요 뭘 써? 헤드 투 근데 이거는 같은 느낌 이거는 당위라 해서 당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쓰고 이거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벌금 내야 돼 규칙을 어기는 거야 아니면 뭐 심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이런 뜻일 때 머스트를 쓴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안 하고 지우야 어떻게든데 메이스부터 읽어주세요 프라이즈 엣더 컨테스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몇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To win first prize at the concert 몇 형식? 3형식 메이슨 hopes that he will win first prize at the concert 몇 형식? 3형식이죠 그대로 3형식 3형식인데 하나는 that 절을 명사절을 목적으로 가진 거고 이건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으로 바꾼 거고 도은이도 알고 있었지? 메이슨 hopes to win first prize at the contest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겠어? that he will at the concert win first prize를 없앴나? he will win at the concert at the contest 이렇게 first prize는 빼버린다? first prize를 빼버리면 정보가 날아가는 거예요? 정보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없겠다?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 없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되겠네 뭐가 없어진 건데 명사가 없어진 건데 그래서 그들은 베티가 친절하다고 말했었다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화 평가 묻고 답하게 해보라 했네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들은 베티가 친절하다고 말했다 누가다? they said that 베티가 친절하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누가다? I don't think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둘 중에 하나는 좀 고쳐주셔야죠 어느 건 뭘로 고쳐야 되지 they said that 베티 was kin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맞겠죠 언제 말했어 과거에 말했어 언제 친절하다고 과거에 친절했다고 과거에 말했다 언제 나는 생각하지 언제 don't think 해 아 이거 I didn't think 바꿔야 되는구나 현재 생각하지 않죠 언제 재미있다고는 현재 재미있다고는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더리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뭐 물어보기 의견 평가 묻기 우리말 해석은 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지만 절대로 이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 하울을 쳐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왜 왓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 일단은 do you think 보이죠 그래서 I don't think 가 대답으로써 보이고 있구요 이거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이걸 보고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이걸 보고 종속 절인데 하는 일은 뭐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슨 근데 평가 물을 때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영화 어때 그 영화 어때 그 영화 어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네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it is great it is boring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가 물을 때 how를 쓸 수 있는 첫번째 방법 얘기해줬어 어떤지 물어보면 되겠죠 두번째 how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만약에 어떤 영화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 치자 I feel good about the movie 이렇게 평가를 답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나 어떤 느낌이 들더라 좋은 느낌이 들더라 그 영화에 대해서 이거 몇 형식이게 I feel good OK 여기에서 형식 따질 때 안 쳐다봐도 되는 부분은 About the movie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I feel good이네 그렇죠 이 형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How do you feel about the movie 이것도 뭐 물어보기다 평가 묻기다 됐습니까 넌 평가 묻기 다 했잖아 학교에서 너희들 인정고도 할 거고 어 평가 묻고 답하기 What is your opinion 까지 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평가 묻는 방법 어떻게 어떻게 하니 두 가지 How 뭐 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해야 되고 그 이유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 시골 what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what do you think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영화가 뭐 형편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좋은 평가겠죠 I feel bad about the movie 이러면 어쨌든 bad든 good이든 전부 다 형용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우에 대한 대답이죠 평가목기는 대화 파트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왼에 대한 대대 여기에 몇 번째 왼에 대해서 배운다 두 번째 왼에 대해서 배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왼은 두 개가 더 남았어 총 왼은 네 가지 왼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절반 배웠습니다 누가 뭐뭐 할 때 헤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할 때 내일 비가 내릴 때 나는 집에서 만화책 읽을 거야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때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넌 만화 볼 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때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It will be rainy tomorrow 하든지 It will rain tomorrow It will rain tomorrow 나는 만화책 볼 거다 I will read comic books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때 When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read comic books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OK 그래서 When it rains tomorrow I will read comic books 얘도 없애야 되는 거 아냐 아니라 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en will you read comic books 만화책 언제 읽을 건데 그랬더니 언제 읽을 거다 내일 비가 내릴 때 됐습니까 역시 만화는 비 내릴 때 읽는 게 맛이 있지 됐습니까 아니다 When it rains tomorrow I will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I will drink and eat some 역시 비 내릴 때는 뭐해 뭐지 파절에 소주죠 비가 내릴 때 지금 좀 해본 것 같은데 아니죠 설마 됐습니까 뭐 어쨌든 벌작머리 없이 윌 쓰지 마라 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그 문법이죠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미아는 피곤할 때 우유를 마신다 그래서 누가다 미아 drinks wha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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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tired 그래서 언제 마신대요 그렇죠 지금 미아 본인에 대한 미아라는 사람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어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상한 버릇이죠 이러분 그럼 괜찮으시나 나도 한번 해볼까 어때요 여러분은 피곤할 때 우유 마시면 좋아요 안 먹어봤다 별 소용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지금 뭐 따지고 있냐 접속사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거 뭐가 몇 번 등장하는데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따져보라 했고 당연히 말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그 손질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바꾸였다 라는 표현을 하면 when he hear the news his face chang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ar 언제 들었을 때 과거에 들었을 때 과거에 들었을 때 언제 바뀌었다 과거에 바뀌었다 됐습니까 when he heard the news his face changed 근데 뭐 his face 그전에 이랬다가 이렇게 changed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랬다가 이렇게 changed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어떤 뉴스야 뭐라고요 굿 뉴스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배드뉴스겠죠 뭐 sad news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 얘기네요 제 얘기면 시재를 바꿔야 되고요 아 딴 애 얘기구나 그래서 시재가 그래서 mine hair was curly when i was young when i am 한 사람은 없겠지 언제 곱슬했어 과거에 곱슬했어 언제 젊을 때 과거에 젊을 때 과거에 곱슬했다 그럼 지금은 곱슬하단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될 시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1과 2과의 어떤 시재를 배우냐 하면요 지금부터 쓰는 문장은 제 얘기에요 오케이 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since i wa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뭐 플러스 뭐라고 하냐 해즈나 해브 플러스 피피라고 하고요 또 다른 달라진 점은 요것도 달라진 거 보이죠 자 이 문장의 뜻은 내 머리카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굽슬하다고 얘기한 거냐면 요렇게 표현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굽슬하다고 얘기한 거야 과거부터 현재 과거에도 굽슬했고 중간에 안 굽슬한 적 있고 없고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언제도 곱슬하다 현재도 곱슬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이 표현은 위에 My hair was curly when I was young 을 표현하면 여기 기준인 현재가 있으면 요렇게 얘기한 거야 그냥 요렇게 내 머리카락은 곱슬곱슬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언제 어렸을 때 과거에 어렸을 때 언제 곱슬했다 과거에 곱슬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My hair has been curly since I was young 이거를 표현해보면 어떻게 곱슬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기준이 현재가 여기 있고 이렇게 곱슬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언제 곱슬하기 시작해서 과거에 곱슬하기 시작해서 쭉 곱슬했으며 지금 현재도 곱슬하다 그래서 뭐랑 뭐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다? 과거랑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표현을 보고 현재완료시제라고 하고요 방법은 have나 has 플러스 요거 몇번째 녀석이지? 그래서 have has 플러스 pp형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곱슬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왜 바뀌냐 웬의 뜻은 내가 어렸을 땐데 since I was young 하면 무슨 뜻이 되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야 쿡이야? 덩어리야? 어떤 시점에 쿡 찍는 거야? 아니면 쿡 찍고 나서 현재까지 끌고 온 거야? 덩어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인데 과거에 무슨 일이 현재까지 계속된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이 시제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완료된 시제를 이제 그래마타파 2권으로 바꾸자마자 바로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거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동사의 산단 변신을 꼭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동사의 무슨 형태를 써야 된다고 해서 내가 세 번째 녀석을 써야 된다고 한 거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시제에 대해서 곧 배울 예정이고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영어스럽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뭐 소개하는 김에 조금만 더 소개할게요 루즈의 3단 변신 루즈 러스트 러스트 됐습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 아니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이거 그렇다면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have plus pp라고 그랬죠 자 a 상황이 있다 치고 b 상황이 있다 칩시다 됐습니까? 누군가 내 친구가 i lost my money라고 했어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시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i lost my money라고 했을 때 나는 did you find it? 또는 do you find it? 하고 물어봐도 돼 내가 방금 뭐라고 물어본 거야 찾았어? 돈 다시 찾았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찾았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i have lost my money라고 얘기했는데 엿다 대고 찾았냐고 물어보면 친구가 막 썩대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거 둘 다 해석은 나는 돈 잃어버렸다 야 둘 다 우리말 해석하면 다른 해석이 없어 둘 다 나는 돈 잃어버렸다인데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위에 건 이미 배운 무슨 시제 표현이야 과거 시제를 아까 표현하는 거 봤죠 시간의 화살표 위에 과거 시제는 기준인 현재를 기점으로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근데 i have lost my money는 어떤 느낌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 했어 ok i have lost 됐습니까? 그러면 i have lost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라고? i have lost하면 이런 느낌 과거 현재라고 그러니까 i lost my money라고 말하는 친구한테 돈 차단지 물어볼 수 있는데 왜냐 얘는 단순 과거 시제니까 과거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현재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현재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근데 i have lost my money는 잃어버린 행동 언제 해서 그 시간에 이건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라 그랬지 이 사람은 내가 과거에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현재 돈을 안 가지고 있다까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시간에 뭐 표현이라고 한다고요?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할 거고요 별 거 아니야 너무 겁먹지 마 그냥 다만 미리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건 영어랑 우리말이 딱딱 일대일로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 얘들은 시간 표현을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하고 간단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이 속에는 so i don't have my money now 의 정보가 있단 말이야 언제 안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 지금 무슨 시제로 안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 현재 안 갖고 있다고까지 얘기한 거란 말이야 무슨 시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have pp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장은 그냥 내가 과거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그 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안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 있다는 거 곧 배울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방이 없었답니다 준비됐나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여기에 at을 봐야 되겠죠 at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when day 그렇죠 at을 쳐다봤으니까 arrived at the hotel 언제 도착했을 때 언제 방이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나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무슨 시제로 표현 돼 있겠다 그래서 i use the internet information i use the internet when i need the information when do you use the internet 자 바로 앞에는 전부 다 내가 여기에 that 뒤에 있고 묻고 싶다 그러면 전부 지겹게도 what mason hobs what does mason hobs 참 전부 what에 대한 대답이었어 무슨 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재미없게 내가 when 뒷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when does she drink milk when when did his face change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시간에 중사절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눈이 올 때 춥다 팩트죠 when it snows it is cold it is cold when it snows 오케이 그래서 jason 돌아왔을 때 나는 기뻤다 를 쉼표 있는 걸로 먼저 표현할까 쉼표 없는 걸로 먼저 표현할까 있는 걸로 먼저 표현할래 오케이 그래서 돈 어떻게 하면 되겠다 쉼표 있는 걸로 표현하면 when when jaycob come back come back 쉼표 i glad 그 다음 i was glad i was glad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열 살일 때 수영하는 것을 아참 하나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쉼표 없는 표정은 i when jaycob come back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열 살일 때 수영하는 방법을 배웠다 아참 런스위밍 된다 안 된다 가다 불가다 불가 불가죠 런스위밍 런스위밍은 누구처럼 원트처럼 투부정사의 명사형뿐만을 목적으로 하는 녀석이죠 이번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표 있는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준 워 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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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스위밍 런스위밍 10년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선생님이 봐 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히히컴은 본적 있나봐 어? 이거 언제 그만 지적해야 되냐? 어? 도대체 어? 이거 언제 지적지라고 끝내야 되는 거야? 무슨 시제 배울 때? 과거 현재 시제 언제 배웠어? 1학기 때 다 배운 거 아니야? 물론 교제에 따라서 2학기 때 과거 시제를 배우는 교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제할 때 그래머 타파에서 다 했잖아. 그치? 너도 가끔씩 보면 중3 때까지 시제를 얘기해야 되는 친구가 있는데 동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계속 지적해야 되는 친구가 있던데 그러진 않겠지? 오케이 내가 집에 왔을 때 나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제 조심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을 때 나는 자고 있었다. 이것도 시제 조심해야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 1번 내가 집에 왔을 때 나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지우야 쉼표 없는 버전으로 해줘 네 이렇게 My mother cooked when I came back aft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을 때 나는 자고 있었다라는 표현 성모는 있는 거 할래요 없는 거 할래? 신표 있는 걸로 할래요? 심진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When Steven visit 뭐라고? visited me I Sl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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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을 불러주시든지 Sl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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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잼 폰이 집으로란 뜻이있죠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요리를 했었답니까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뭐라고 해야되겠다 마이 마더 워즈 쿠킹 요리하는 도중에 어떤 행동이 진행 도는 도중에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그림으로 어떤 느낌이 든다 라고 얘기하냐면요 얘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아이고 왜 안나와 야 펜 나와라 펜 아이씨 또 말 안던데 자 여기다가 쓸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어떤 동작이 두 번 일어났는데 일단 기준은 현재 왼쪽 편이야 그러면 하나는 쿠키고 하나는 진행이란 말이야 내가 도착했을 때 는 중이었다 이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여기서는 단순 과거 여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은 이렇게 진행이요 프로 표현 해야만 돼 됐습니까 그렇다면 1번 문제 문장에서 힌트를 얻었으니까 이번도 어딘가 고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는 중이었죠 쿡 는 중 나는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며 I was sleep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When Stephen beat me I was sleeping 그래서 어떤 어떤 순간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과거입니다 지금 과거 엄마는 요리를 막 내가 들어오기 전에도 요리를 하고 있었고 들어오는 순간도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서 한 뭐 한 1초 2초 3초 뒤까지 요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 느낌이 무슨 시제라고 한다 진행형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고요 하나는 쿡이야 하나는 쿡 하나는 쿡 근데 그 쿡이 접속사 뒤에 있어 접속사 앞에 있어 쿡이 접속사 뒤에 있단 말은 종속절에 쿡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이와 같이 진행형으로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이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fore랑 after 계속해서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하고 있어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when도 그렇고 before도 그렇고 after도 그렇고 전부 다 뭐해 무슨절 시간에 부사절을 종속절로 써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표현들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들이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후에 잔디가 자란다 오케이 그래서 grass grows after it rains 오케이 제발 after의 방향을 어디로 영향을 끼치도록 하라고요 이렇게 가도록 만드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before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before를 만약에 넣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비가 오기 전에 잔디가 자란다 이런 뜻이죠 그럼 비가 오기 전에 잔디가 자라는 거야 비 온 다음에 잔디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before 있으면 안 되고 before 대신에 after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제발 좀 눈치채시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계속해서 어떤 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버르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말아라 라는 거 왜 버르장머리 없이 grass grows when it will rain 하면 왜 안 돼? 왜 when it will rain 하면 왜 안 됩니까? 아 참 after it will rain 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럼 알았어 그렇다면 여기에 will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표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그럼 이거 해보자 내일 비가 내리는 후에 그러면 게 Bild schools Blears will grow after it will rain avat 아 참 내일이란 말 안돌네 Blears will grow after it will rain tomorrow 어때 안 돼?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이거 몇 형식이지? 참 그나저나? 1형식이죠 지금 이제 형식 잘 찾네 그렇죠 주어동사 빼고 나서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왜 없는데요 저렇게도 머릿속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지금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 부분은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죠 언제 잔디가 자랄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고요 그 속에는 보르장머리 없이 저 미래시재 쓰는게 아니고 무슨 시재가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도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된다고요 이 문법이 됐습니까? 내가 웬 할 때 그 얘기 했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웬 뒤에 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머릿속에 노느라고 절대 얘기 안 했어 어?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몇 형식일까? 삼형식이죠 하고싶은 말이 뭐라서 난 모른다 뭘 모른대 그가 언제 올지 모른대요 어? 한 번 길어봤자 잇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곧 배우게 될 간접의문문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얘는 무슨사다? 의문사라고요 의문사 왠 뒤에 윌 못온다 나 가르쳐준 적 없어 미디어 앞 듣고 싶은 What don't you know What don't you know When don't you know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When에 대한 대답에 덩어리 속에 버르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말라고 그랬지 What don't you know인데 뭐 여기에 있는 윌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나 됐습니까? 근데 그 문법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비포랑 애프터 접속사에도 됐습니까? 그럼 비포랑 애프터에도 접속 그게 버르장머리 없이 미래 시제 쓰지 말고 윌 쓰지 말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는 거는 비포랑 애프터 왠 말고도 또 어떤 접속사도 있겠어? Until이 무슨 뜻이길래 누가 뭐뭐 할 때까지 Please wait here Until I will come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라는 표현은 Please wait here Until I come 이라고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왠 뒤에 윌 넣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게 여기도 적용된다고요 오케이 나는 손을 씻은 후에 점심을 먹는다 라는 표현은 나는 손 씻는다 라는 표현 먼저 써볼까 여기 써있네 그러면 나는 손 씻는다 에서 다 자 떨어지고 후회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애프터 쓰는 거 1번에다가 애프터 쓰는 거예요 2번에다가 애프터 쓰는 거예요 2번에다가 2번에다 써야 되겠죠 제발 얘를 일로 보내지 말라 그랬어 애프터의 뜻을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쉼표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쉼표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쉼표를 사용해서 쉼표를 사용해서 쉼표 쉼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응? 뭐구나? 그쵸? 쉼표 없이 표현하면 쉼표를 사용해서 쉼표를 사용해서 쉼표를 사용해서 I have lunch after I wash my hands.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길 건너기 전에 조심해라 라는 말은 여기에 네가 길을 건넌다 해서 닫자 떨어진 거죠. 네가 길 건넌다 you cross the road. 네가 길 건너기 전에 before you cross the road. 그래서 쉼표 있는 버전. 쉼표. watch out.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before you cross the road. 쉼표. watch out. 쉼표 없는 버전. watch out. before you cross the road. 됐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before 자리에다가 after를 뚝 써놓고 watch out after you cross the road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after you cross the road의 뜻은 무슨 뜻의 덩어리가 되는 거고. 네가 길 건넌 다음에. 길 건너기 전에 조심해야 돼. 길 건넌 다음에 조심해야 돼. 물론 다 조심해야 되겠지 항상. 하지만 더 조심해야 될 건 길 건넌 다음 조심해야 돼. 길 건너기 전에 조심해야 돼. 자연스러운 건 여기 before가 오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컴퓨터 게임 하기 전에 숙제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가 한 행동이 뭐 했다 하고 뭐 했답니까? 숙제 했다랑 컴퓨터 게임 했다죠. 그쵸? 그러면 그 중에서 주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1번 문장이 주절입니까? 2번 문장이 주절입니까? 밑에 있는 해석을 보니까. 1번 문장이 주절이죠. 그러면 접속사 붙여야 될 건 1번이야? 2번이야? 2번에다가 그래서 뭐 뭐 하기 전에. 그래서 도원아 쉼표 없는 버전. 그렇죠. he did his homework before he played 컴퓨터 게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e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before played 컴퓨터 게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이건 무슨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야? 종속 접속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생략하는 건 다른 문법 할 때 얘기할 거야. he did his homework before he played 컴퓨터 게임.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등위 접속사 일 때나 하는 거지. 종속 접속사에서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before나 after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란 말이다?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before he blew out the candle, he made a wish. 해석하면 뭐예요? 불어서 끄기 전에. 그는 초를 blow, blew out 하기 전에. 불어서. 꺼버리기 전에 그는 뭐 했다? 소원을 빌었다죠? 그러면 뭐뭐 전에 했다라는 말을 뭐뭐한 다음해로 바꾸며 뭐한 다음에 뭐 했다 해야 돼요? 그렇죠. 소원을 빈 다음에 촛불을 불어서 껐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버전은 뭐가 된다? after he made a wish, he blew out the candle. blue 왜? 원래 모습 뭐야? blow, blue, blown이죠. blow, 뭐하다? 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더 캔들을 여기 쏙 돼, 안 돼? before he blew the candle out.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겠지. 지금 방금 blow out이 뭐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2호동서란 말이지. 더 캔들 암만 길어봤자 그럼 잊을 때는 뭣밖에 안 된다? blow it out. before he blew it out. he made a wish. 됐습니까? 무슨 시제야, 이거? 무슨 시제야? 말 돼죠. 과거에 끄기 전에 또는 과거에 소원을 빈 다음에 after he made a wish, he blew out the candle. 그러니까 소원 빌기 전에. 입니까? 소원 빌고 난 다음에 입니까? 그래서 after he made a wish, after he made a wish. 그 다음에 after I ate breakfast, I fell asleep on the tree. 그래서 내가 뭐 한 다음에 아침 먹은 다음에 나무 밑에서 뭐 해버렸다? 잠들어 버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먼저 한 행동은 아침 먹는 거야? 잠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침 먹은 다음에 잠들었다고 그러고 있죠? 그럼 뭐 하기 전에 뭐 했다가 됩니까? 뭐 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침 먹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잠들기 전에나 아침 먹었다. 그렇죠. before I fell asleep under the tree, I ate breakfast. 얘를 before를 붙여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before I fell asleep under the tree, 내가 나무 밑에서 잠들기 전에 I ate breakfast. 아침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하고요. fell 속에 뭐 들어있어요? 디드 2 들어있으면? fall, 3단 변신. fall, fell, fallen. 이제 여러분들 얘 사용하는 시절 곱해 올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엔터는 누구 같고 누구 같애요? bg 같고 그리트 같고 메리 같고 그 다음에 또 어텐드 같죠? 어텐드 뜻이 뭐였더라? 참석하다. 그래서 회의에 미팅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뭐 하면 안 된다고요?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고요? marry with me. marry me. marry me. 됐습니까? 또 뭐야? 성모 또 호주 여자친구 사귀어갖고 그렇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서 호주 여자친구한테 marry with me 하는 순간 차이는 거야. 이 새끼 영어 졸라 못하네 이러면서. 알겠어? 오케이. 또 민주주의 속으로 내가 할 건데 그건. 그러니까? 치우 또 남자친구한테 또 외국인 남자친구한테 marry with me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전 그럴 일 없어요 선생님. 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아 결혼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 친구가 너한테 마음 안 주는구나. 알겠습니다. 또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기겠지 뭐. 됐습니까? 도원이는 어떻게 잘 돼가? 결혼해 사업은? 관심 없으세요? 이러려고 그랬지 너. 알겠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그래 뭐 지금 관심 없을 수도 있지. 좀 있으면 이제 막 여자친구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 불고 막 난리 칠 날 때가 또 올 거다. 아 동생들이 여자친구가 있어. 생길 거. 생길 거. 생길 거. 생길 거. 생길 거 했어? 아 그래? 왜 잘생겼어? 너. 너도 잘생겼어. 조용하네. 왜? 너희들 다 지금 삥아리들 같이 좀 크면 잘생겨져요 다.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다 해요. 자. 올리비아 took over shoes. 올리비아가 다 신발을 벗었다. 그녀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됐습니까?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뭐 뭐 한 다음에 다. 뭐 한 다음 뭐 했다? 신발 벗은 다음 교실 들어갔다겠죠? 올리비아 교실 들어갔어요. 올리비아 엔터 더 클래스룸. 신발 벗은 다음에. 애프터. 올리비아 또 쓸 거야? 애프터. she took off her shoes. 하면 되겠죠? 애프터. she took off her shoes. 신발 벗은 다음. 교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before 뒤에는 먼저 한 행동이 오는 거야? 나중에 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한번 따져볼까? 여기에 before i fell asleep the tree. 내가 나무 밑에서 잠들기 전에 아침 먹었대지. 그렇죠? 그러면 아침 먹고 나서 잠든 거야. 잠들고 나서 아침 먹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겠다. 그쵸? 아침 먹은 다음에 잠든 거죠? 그럼 before 다음에는 더 과거에 한 행동이야? 그 이후에 한 행동이야? before 다음에는 현재랑 더 가까운 동작이 오네요. 오케이. 지금 before나 after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after를 쓰면 뭐 뭐 한 다음에 뭐 했다가 되는 거고 before를 쓰면 뭐 뭐 하기 전에 뭐 했다가 돼? 어? 그러면 자. 여기에 before i fell asleep before는 얘를 따라다니네. 어? 그렇지 않아요? 얘가 잠든 거잖아. 얘가 잠들었어. 이거 아침이고. 어? 아침을 먹는 행동도 했고 잠드는 행동도 했어. 어? 그래 안 그래? 잠드는 행동도 했고. 근데 그게 뭐를 더 나중에 한 거야? 잠드는 거를 나중에 했죠. 그러면 before는 내가 잠들기 전에 아침 먹었다를 만들잖아. 그럼 before 다음에는 더 나중에 한 행동이 나오네. 그럼 after 들어 있는 거 따져보세요. after i ate breakfast. 내가 아침 먹은 다음 해지. 그럼 after 다음에는 더 먼저 한 행동이 나오네. after를 뭘 따라다닌다? 얘를 따라다닌다고요. 더 과거에 한 행동. 더 우선한 행동. 뭐 뭐 한 다음에. 자. 손 씻고 밥 먹는 거 봐봐. 손 씻고 밥 먹는 거. 그럼 먼저 하는 건 1번하고 2번에다가 뭐? 1번에다가 손이라고 하면 되겠네. 2번에다가 밥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after i wash my hands, i have dinner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before를 써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i i wash my hands before i have dinner가 돼야 된다고. 손 씻는다. 뭐 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됐습니까? 누구한테 before를 쓰고 누구한테 after를 써야 될지를 잘 생각하라고. 맨날 헷갈리더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take off 어디 갔냐고? check and check. 뭐가 궁금한데? 올리비아 entered the room after she took off her shoes 한다고. 반대말. 말하는 거지? 그래서 took off의 반대말은 뭐다? put on이죠. 착용하다 put on. but take of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iden went out after she finished work. 두 가지 행동. aiden은 뭐 했다? 외출했죠? 그러면 두 가지 행동을 여기다 쓸 거야. aiden은 외출했다. after he finished his work.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끝마친 다음에. 그러면 일 끝마침은 1번이야? 2번이야? 이게 일 마침이죠. 그 다음에 a는 외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2번에. 외출하고 일 마침. 뭐야. 일 마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있다? after가 붙는고. 얘한테는 누가 붙는다? before가 붙죠. 그래서 before를 붙여서 똑같은 표현하면. aiden finished his work before he went out. 됐습니까? 외출. before하고 외출하고 붙어있죠. before he went out. 해석하면 aiden은 그의 일을 마쳤습니다. 그가 외출하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일 마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또 4번, 5번 문제도 풀어보겠다. 누가다 누가다 누가 찾겠죠? my mother read us a short story before we slept. 엄마는 우리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읽어주셨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잠들다 하고 읽어주다가 했죠. 그러면 1번은 읽어주는 거야? 잠드는 거야? 당연히 읽어주는 거겠죠. 그럼 얘는 잠들다가 되겠죠? 그래서 before가 있는 버전. before가 있는 버전. 잠들다 하고. 짝을 맺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은. 우리는 잠들었다. 누가 뭐 한 다음에. 엄마가 우리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읽어준. 이후에. 가 되니까 완성된 문장은. we slept after my mother read us a short sto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물론 질문은 달라집니다. before we slept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r mother read us a short story. 언제 읽어주시니? 언제 읽어주신다? 잠들기 전에. 근데 we slept after my mother read us a short story. 이번엔 이 질문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sleep이 되겠죠? 너희들 언제 잠드니? 그랬더니 언제 잠든데요? 엄마가 우리들에게 읽어준. 이후에.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여기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샤워를 한 다음에. TV를 봤다. 일단 1번은. 다 받아봤는데. 하면 되겠네요. 1번. 쉼표 있는 버전 할까? 없는 버전 할까? 민준아. 어? 안 들리는 거. 이렇게 들려.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음. 아이. 오라이브드. 스테이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그녀는 샤워를 한 다음에. TV를 봤다. 성모야. 쉼표 있는 거 할래? 없는 거 할래? 있는 거 할래? 그래서. 어? 뭐. 뭐라고? 있는 거. 어. 어. 여기 심표? 어. 애프터 샤워. 어? 어? 애프터 샤워. 애프터 샤워. 애프터 샤워. 요거 시마 꼼꼼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위에는. 한 군데 틀렸고요. 그러잖아. 한 군데. 두 군데정도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 밑에는 지금.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 문법 챕터 제목이 뭐야? 접속사는 뭐를 두 번 그려야 돼? 누가다 두 번 그려야 되겠네. 그쵸? 오케이. 누가다에다 밑에 애프터가 샤워를 한 모양이죠? 누가 애프터가 다 샤워다.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시가 뭐다? 왓이 됐다. 어? 정모야 여긴 어디 난 누구? 여기는 영어, 류피 영어고요. 너는 권성모 중일이고요. 당연히 애프터 툭 거 샤워. 애프터 툭 거 샤워. 그러면 애프터가 다 툭했고 애프터가 툭했는 모양이네요? 자 내가 그래서 저 앞에 뭘 했었냐면요. 이 문제 풀 때 저 앞에 어디 갔더라? 이거 혹시 써준 거 기억나요? 이거 왜 써줬지? 어 그래. 이거 왜 써줘요? 이 제목이 뭐라서? 누가 다 누가 다 두 번 나와야 된다고. 근데 니들이 이거 안 써놓으면 헤매더라고. 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니들이 영어 선생님이 됐어. 절대 안되고 싶겠지만.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되게 막 또리한 애들이 왔어. 아무 가르쳐줘도 몰라. 그럼 여기 뭐라 그럴래 여기다가? 얘들아 요렇게 알지 이러면서 그치? 그러겠지? 됐습니까? 얘는 그가 떠난다. 나는 도착했다 하니까 안 해도 뭐. 얘는 그래도 덜 틀리네. 얘는 그래도 덜 틀리네. 근데 얘는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애프터가 툭 하셨나 봐요? 애프터가 툭 하셨나 봐요? 애프터가 툭 하셨나 봐요? 이거 한 300만 번 그려줘야 돼? 두 번 그리라니까 접속사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디드 들어있고 여기에 디드 들어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해석 다시 봤어. 과거에 샤워를 한 다음에 TV를 봤대.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보면 1번 동작이 있고 2번 동작이 있어. 그러면 샤워하고 나서 TV 본 거야? TV 보고 나서 샤워한 거야? 여기에 샤워라고 쓰면 되겠고. 그렇죠? 여기다가는 뭐? TV라고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붙는다고? 그래서 샤워한 다음에가 돼야 된다고. 물론 비포랑 애프터를 순서대로 하면 비포는 왼쪽이고 그 다음에 애프터겠지. 근데 접속사를 붙일 때는 먼저 한 행동 다음에 애프터를 넣어야 말이 된다고. 뭐뭐 한 다음에 다 되니까. 근데 비포를 넣고 싶으면 비포는 나중 한 동작에 붙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뭐뭐 하기 전에 했다니까. 그래 뭐뭐 하기 전에 했다 해야지 이게 왼쪽에 올 거 아니야. 진짜 알겠어? 애프터를 넣고 싶어. 애프터는 먼저 하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지 왜? 뭐뭐 한 다음에 했다가 되니까. 당연한 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 이제 애프터랑 비포랑 안 헷갈릴 자신 있지? 제발 거꾸로 보내지 마. 애프터 뒤로 가야 되고 비포 뒤로 가야 되는 뜻이 바뀌는 건.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역에 도착하기 그가 떠나기 전에 난 도착했다니까 만나서 배웅 했단 얘기고요. 그래서 어라이브 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에이 웨어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 arrived at the station. 나는 역에 도착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래서 작별 인사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얘기겠죠? 여기에 비포가 들어가는 거하고 애프터가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가 떠난 후에 역에 도착했다. 못 봤단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비포 들어갈 분위기인지 애프터 들어갈 분위기인지 잘 구분하시고요. 똑같은 얘기를 이번 비포를 쓰면 뭐 해봤으니까 잘 알겠죠? 비포부터 시작하면 비포부터 시작하면 비포 쉬 그렇죠. 워치드 TV 쉬 투까 샤워. 그때 반드시 쉼표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문제풀이 했으니까. 여기에 번호에 해당되는 뭐? 워크북. 워크북. 잠깐만요. 그렇죠. 울지 마시고요. 예. 여기에 비에 2번 중요한 내용이라서. I fell asleep under the tree. After I ate breakfast. 여기서 형식을 따져볼 때 쳐다봐야 될 부분만 읽어주세요. After I ate breakfast. I fell asleep under the tree. 여기서 형식을 따질 때. 얘만 보면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웬이니까. 상관없고. 얘는 웨얼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그럼 몇 형식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2형식이죠. 자, 2형식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asleep과 sleep의 차이를 보셨으면 알 텐데. asleep은 뭔 뜻이든가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면 I fell asleep이랑 뭐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I was asleep하고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sleep은 잠든이란 형용사고요. sleep은 명사 또는 동사죠. 명사로서는 뭐? 명사로서는 잠. 동사로서는 잠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I fell asleep 하면 안 되고요. I fell asleep이라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오면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다니까. 이 형식입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놀자세요. 왜god? 안녕